안녕하십니까 동물회종원 입니다. 금방 옆 어항에 있는 악어고북이 먹이를 줬는데 멍청이 같은 사냥하는 모습에 제가 좀 실망한 상태입니다. 뭔가 멋진 그림을 기대했는데 이제 남은 500g의 미꾸라지를 늑대고북에게 줄건데 늑대고북은 시원한 사냥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벌써 한마리 먹었네요 찍을 수가 없노 한마리 자 확실히 악어고북과는 다른 사냥 모습이죠 아이고 소리가 오 들어갔나 자 두마리 또 물었나보네요 3마리 짠가 목에서 꼼툴꼼툴 움직입니다 자 이제 몇 마리째 새는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자 또 한마리 먹은것 같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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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마리 물었습니다 아 아 아 밥다리가 엄청 기네요 그죠 아 아 아 아 아 지금 한 1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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